자 유화 반갑습니다 bg 빈티칸입니다. 오늘 블랙비틀 V1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뽑기 방식이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나왔는데 약간 시간의 상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펜은 바뀌는게 아니고 이걸로 고정으로 가고 뭐 하나를 까든 10개를 까든 이런식으로 할 수 있고 맨홀은 조금 있는 개수만큼 계속 10개씩 계속 까줍니다. 일단 제가 지금 아직 충전이 이게 좀 막혀가지고 지금 51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퀘스트랑 로그인 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접속 보상으로 좀 받았거든요. 그 새로 나온 신규 모드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50판을 하면 50개를 줍니다. 자 아무튼 새로 나온 슈퍼카 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개씩 뽑아서 이 블랙비틀 V1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자 한 개를 까면 이런식으로 고노팡 7일 오펐카 뽑기 Pin 렛츠고! 이런식으로 랜덤으로.. 여기 있는 아이템이 뜨거나 아니면은 없는 아이템이 떠요. 이게 보통 한 개씩 까가지고 이 블랙비틀 V1을 얻기는 좀 복 discriminaciones 붙ямятся municipality. 라스트! 런 estos!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좀 여러가지 아이템이 떠가지고 이게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0개짜리로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영상 때는 뽑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홍조가 엑셀에서 하더나 이렇게 여러개 퍽스 다 박아놨어 와씨 와 랩보소 와씨 오케이 컵스 뽑아놨고 아 나도 꼭 뺐다 . . 아 나랑 왜 네.. 아 왜 주행이 안되지? 그러면 떨어진 것 같은데. 네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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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고고고고.. 뭐.. 아.. 부터 안 걸렸다.. 우와! 오우 씨.. 으아.. 친지에 거기가 세.. 바로 딜 되게 않았어 왔어요 근데 바로 견미지요 실황 스킬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커버 죽였어 디아나 오케이 바로 피다 1등만 이제 썼어요 1번 1번 1번다 1등만 하자 디지 실황만 하지마봐 1 GG 스크로 해줘야돼 산다 나이스 밀었다 이거 1등이다 1,3,2,3 퓨 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2,3 1,2,3 1,2 2,3 2,3 1,2,3 1,2 1,2,3 1,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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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2 1,2 1,2 1,2 2,2 2,2 2,2 화면 미렸어 미렸어 화면 돌렸어 와 뭐야 이거 어떻게 살았나 아 진짜 준혁이 준혁이 죽였어 지금 안타는 탔어 오 씨발라 실수 이래야되냐 이래야되냐 이래야되바퀴 이래야되바퀴 나 이래야되바 이래야 잡을만하네 잘하면 이랬것같고 태원 1리터나 되냐 파우리 리타에요? 아냐아냐할거 아니야 나이스웅 어디야? 나이스웅쥬 끝났네 뭐야 이겼어? 저런 입자 여기 투데림 봤어 응 이맵이야말로 이타의 증가를 우와 와 치아를 하네 봐봐 오우 야 꼬였다 아 부인다 다 나 떨어졌어 아 부인다 지금 아 부인다 자 일단 나이스 굿 굿 알이스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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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네